맞습니다. 굉장히 저도 신이 나고 재미있습니다. 이렇게 매주 사연을 읽어드리고 있고요. 잠시 이 남대문 쓰리고 야시장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 남대문 쓰리고 야시장은 대한민국 최고의 아동복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아동복 거리에서 열립니다.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밤 8시에서 새벽 2시까지 이 플리마켓과 푸드트럭이 진행이 됩니다. 서서히 지금 푸드트럭이 들어오고 있죠. 그래서 이따가 1분간 끝나고 잠시 남으시는 시간에 식사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많이 많이 활성화 되기를 바라고 있고 그리고 오세영의 잠들지 않은 시티는 이렇게 매주 금요일간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. 오늘 공연을 처음 오신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. 오늘 공연 어떠신 것 같아요? 괜찮으신가요? 괜찮아요? 오케이? 네, 좋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어느덧 이제 공연을 막바지로 갈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. 원래는 제가 건반으로 노래도 같이 불러들이고 싶었는데 오늘 제가 이렇게 호흡이 좋지 않을 관계로 간단하게 제가 또 외국인분들이 계시니까 우리 일본 팬분들이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외국어로 된 영어 팝송을 간단히 한 곡 불러들이고 마지막 곡하고 저는 1부를 마치도록 할게요.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비운세님의 헤일로라는 노래를 제가 감사로 간단히 한 번 불러들이도록 건반 앞으로 가볼게요. 제가 잘 들리시나요? 잘 들리시죠? 또 건반을 치면서 제가 노래를 많이 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짧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을 위한 거예요. 잘 들리시나요? 잘 들리시길 바라보는 것 같아서 Hal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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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alo Hal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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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alo Halo, Halo, Halo Hal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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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alo 한번 제 노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술에 취한 연극을 하고요 가끔 생각나서 그냥 궁금해져서 술 기운에 한번 찾아와 본 거야 이런 노래예요 어떠세요? 괜찮으신가요? 그러면 오늘 들어가시는 길에 많이 노래를 들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 2부 8시 반에는요 발라드 아이돌 그룹이죠 클래스메이트가 게스트로 오실 거예요 많이들 기다려주시고요 음영책 하실 때도 조금 호흡 같이 해주시면 조금 더 힘나서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1부를 마치고 저는 잠시 후에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연을 보내신 분들은 저에게 맞추면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마지막 곡은 저의 노래 그밤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번에 커버곡이 아니라 제 노래예요 그밤 불러드리면서 저는 2부 때 잠시 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가수 오세영이었습니다 하하